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제가 아는 1급 사법님들 중에 이 문제를 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 이 문제는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치중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으면 다음 수가 없어요. 100의 궁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안되고요. 여기를 치중 가놓고 붙이는 수까지가 좋은 묘수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치고요. 이을 때 마늘모만 가더라도 이 궁도는 100이 너무 넓어서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빅도 안나네요. 흙이 이렇게 후수빅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서 이쪽 치중 가는 수 실패고요. 일단 첫 수는 여기를 젖혀가야 됩니다. 100이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100이 잡혀서 100은 막을 수 없고 이곳을 호구치거나 이어야 되는데 호구치는 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뻗기만 해도 쉽게 잡히는 궁도죠. 100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젖힐 때 여기를 호구칠 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수가 최선인데 이 장면에서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좋지 않죠. 100이 먹여지고 붙여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받으면 100이 살고요. 뒤로 안받고 이렇게 두는 수는 패가 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문제는 패가 정답이 아니죠. 이쪽 뛰는 수는 일단 엄청난 실수고요. 여기서는 뻗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문제인데 여기서 100이 이쪽을 붙일 때가 또 한 번 문제예요.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단수치면 안됩니다. 100이 이렇게 막아버려서 치중 가더라도 지금은 여기를 단수칠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를 따내도 됩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치는 수는 배석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지금 배석이라면 흙이 이렇게 넘어가서 잡으러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따내면 찝어서 따낼 때 이 자리 도서 지금 100이 잡힌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100도 버틴다면 여기를 잊고 버티고요. 흙이 이쪽을 잃을 때 따내서 치중 갈 때 배석 관계인데 100이 살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배석이 나쁘더라도 지금은 100이 따내서 넘어가더라도 패를 하면 됩니다. 100이 잡히지가 않아요. 젖히고 이을 때 뻗고 붙일 때 단수치는 수 실패고요. 이때는 여기를 붙일 때 똑같이 붙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으면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쉽게 잡고요. 이곳으로 막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두면 촉촉소에 딱 걸리지만 이 자리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고 이 자리 둬서 100이 단수 쳐도 잇는다면 100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결국 젖히고 이거 이을 때 뻗고요. 100이 붙여갈 때 여기 붙여가는 수순까지 모두 다 읽어야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패가 아닙니다. 이 문제 착각하지 마시고 실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꼭 숙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